자, 그러면 두 분, 문제 드립니다! 뭐지? 아이스크림! 주어진 아이스크림을 빨리 먹어주세요! 에이, 정말! 이게 뭐예요, 여자 연예인 불러놓고! 이걸 빨리 먹으라고요? 근데 이게 양이 되게 많아요! 맞죠! 너무한 거 아니에요, 진짜? 자, 두 분 다 풀을 제거하실게요! 어, 네! 이런 거, 백호를! 했던 건 왜 이렇게 넣는 거예요? 자, 준비! 시작! 자, 아이스크림 빨리 먹기 대결! 실제로 말이죠, 양구군에서 이런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! 10개 팀 가운데 떠먹는 아이스크림 한 통을 빨리 먹는 순위를 정하는 대회인데 제한시간인 5분 안에 한 통을 다 비운 팀이 되게 팀에 못 미칠 경우 안열이 양을 측정해서 승부를 가렸다고 하고요! 응, 너무 많아, 그러니까! 관자놀이가 좀 아픈가요, 김풍 씨? 굉장히 깨방정을 떨고 계신데요! 말 없어 보이네요, 예! 근데 원래... 차가운 거, 차가운 거! 아, 그래요? 어머, 마침 잘 듣네요! 자, 두 분이 데이트하지 마시고 좀 빨리! 빨리 먹기 대회거든요! 아니요! 어디 사세요? 저는 홍대합니다, 홍대! 홍대 사세요? 아깝네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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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거리예요, 5분 거리! 안 막히면 3분이면 가잖아요! 걸어갈 수도 있어요? 저기요, 빨리 먹어주세요! 가수들 오면 이런 거 안 시키죠? 개구먼이니까 시킨 거 아니에요? 맞아요! 엄마, 이러고 먹어야 되나? 아, 잘한다, 잘한다! 어, 잘한다, 잘한다! 이런 거 좋아요?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!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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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! 그렇지, 그렇지!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! 자, 우리 두 분을 도와주실 만한 당첨객이 있으시면 손에 벗겨주시기 바랍니다! 오, 정말요? 오, 진짜요? 자, 한 분씩! 여기, 여기, 여기! 오! 자, 김풍 구했어요! 장도혜 씨는? 진짜요? 장도혜 씨는? 도와주면 안 돼요, 진짜? 오! 나이스! 이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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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, 이겼어! 20만 원 벌었다! 든든하다! 준비! 할 수 있어요, 진짜요. 할 수 있어요, 할 수 있어요, 할 수 있어요. 버튼을 봤을 때는 장도혜 씨 팀이 압도적으로 유리해보여는데요. 자, 일단 준비! 시작! 아, 좋아요! 아우, 대단합니다! 먹방이에요! 자, 우리 반성기꾼은 말이죠. 숨도 안 쉬고, 씹지도 않아요. 입에 넣자마자 10도로 넘어갑니다. 아, 괴물이 왔어. 어우, 저분은 정말! 어우! 어우, 제일 이상해! 저 어떻게 이겨, 어떻게 이겨! 어떻게 이겨! 어떻게 이겨! 그만! 그만! 어, 좋아, 좋아, 좋아! 먹방의 지존! 바닷보여요! 붉어요! 청구! 아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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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는 게 아니고, 고맙습니다. 하하하하하하 아니, 어머, 이게 뭐야? 끊어봐요, 끊어요. 아, 고맙습니다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분한테 묻혀서 그렇지 굉장히 잘 드셨어요 잘 드셨어요 상당히 아직 머리색하고 똑같은 색깔의 아이스크림을 드셨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나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된 거 아니죠? 알겠습니다 효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버릴게요